아서 쿠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위험한 삼각관계를 풀어라 외로운 사이클리스트 정태원 옹김 출판사 시간과 공간사 등장인물 천재적인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작품의 화자 존 왓슨 박사 바이올렛 스미스 사건 의뢰인 시릴 모튼 바이올렛 스미스 양의 약혼자 우들리 새로운 청혼자 1 캐러더스 새로운 청혼자 2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셜록홈즈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8년 동안 홈즈는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을 맡아서 모두 큰 무리 없이 해결해냈다. 그 밖에도 수백 건에 이르는 개인 의뢰 사건들이 홈즈의 손을 거쳐갔다. 그 중에는 매우 복잡하고 괴상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홈즈의 눈부신 활약으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의혹을 벗게 되었다. 이처럼 8년 동안 몇 가지 피할 수 없었던 실수를 제외하고는 홈즈는 놀라울 만큼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내었다. 나는 사건 기록들을 빠짐없이 정리해두었다. 그 중에는 내가 참여했던 사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들려줄 사건을 고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잔혹한 범죄를 다루어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기보다는 극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해결된 사건들을 골라 소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외로운 사이클리스트와 관련된 첼링턴의 바이올렛 스미스의 이야기와 우리의 수사 과정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결말에 관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다. 홈즈의 유명세에 크게 보탬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는 내가 글로 옮기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온 사건 기록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다. 1895년의 사건일지를 살펴보니 우리가 4월 23일 토요일에 바이올리 스미스와 첫 대면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무렵 홈즈는 백만장자 담배 사업가 존 빈센트 하딘을 괴롭히던 기묘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달려 있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홈즈는 바이올렛 스미스의 방문을 별로 달가화하지 않았다. 홈즈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일을 해결하고 생각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언가 주의력을 방해하면 몹시 짜증스러워했다. 하지만 천성이 매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므로 이 아름답고 여왕같은 품위가 흐르는 젊은 여성의 청을 거절하기란 사실 불가능했다. 그녀는 늦은 저녁 시간에 메이커가에 있는 홈즈의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홈즈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그녀는 홈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홈즈를 만날 때까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을 태세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홈즈가 체념한 듯이 다소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는지 물었다. 최소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겠군요. 홈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녀는 놀라서 엉겹결에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페달 모서리에 긁혀서 그런지 신발 밑창 한쪽이 약간 달아있었다. 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홈즈 씨를 찾아오게 된 것도 자전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자 홈즈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는 마치 과학자가 표본을 살피듯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안합니다. 제 직업적 성격상 저도 모르게 신뢰를 했군요. 홈즈가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타이피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군요. 당신의 손은 분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손입니다. 왓슨, 여기 손가락 끝이 납작해진 게 보이지? 이건 타이피스트와 음악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네. 그런데 아가씨 얼굴에는 음악적 함성이 풍부하군요. 그녀가 불빛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타이피스트에게서는 그런 감성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음악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혈색이 건강한 걸 보니 시골에서 사시는군요. 네. 서리주 변두리에 있는 파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재미있는 기억이 많은 곳이랍니다. 왓슨, 그 근처에서 위저범 아티스탠포드를 잡았던 일 기억하나? 그런데 바이올렛 양, 파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매우 또렷한 말투와 침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저의 아버지 성함은 제임스 스미스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때는 왕실 극장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저는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미스라는 삼촌이 한 분 계시지만 그분마저도 25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서 지금까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몹시 가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어머니와 저의 행방을 찾는 광고가 실렸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와 저는 큰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래서 광고를 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귀국했다는 캐러더스 씨와 우둘리 씨라는 두 신사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삼촌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삼촌이 몇 달 전에 유하네스버그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빈털털이었던 삼촌은 우리들을 찾아서 돌봐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던 삼촌이 죽는 순간에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캐러더스 씨는 삼촌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와 저를 돌봐야 할 책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넉 달 전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우둘리 씨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만심에 찬 표정에 붉은 콧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이마 양쪽으로 기름을 잔뜩 발라서 넘겼더군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봤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알게 된다면 시릴이 몹시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릴은 아가씨 애인인가 보군요. 홈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시릴 모트는 전기기사예요. 우리는 올여름에 결혼할 계획이랍니다. 어머. 어쩌다가 시릴 얘기를 하게 됐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둘리 씨가 아주 불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둘리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캐러더스 씨는 괜찮은 분이었죠. 피부가 검고 혈색이 좋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면도를 해서 말쑥해 보였어요. 수다스럽지 않고 예의도 바르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고 우리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는 열 살 된 자기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조건과 함께 1년에 100파운드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파넘에서 6마일 떨어진 칠턴 농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러더스 씨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나이 든 가정부가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그녀를 딕슨 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공손한 분이셨죠. 아이는 귀엽고 수업에도 열심히였어요. 캐러더스 씨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저처럼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아주 즐겁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파넘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둘리 씨가 나타나면서 저의 즐거움도 사라졌죠. 그는 캐러더스 씨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는데 제게는 마치 그 기간이 석 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몹시 불쾌하고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면서 자기와 결혼하면 런던에서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그 말을 무시하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붙잡고는 키스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너무 세게 붙잡아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때 마침 캐러더스 씨가 들어와서 그를 강제로 떼어놓았어요. 화가 난 우둘리 씨는 캐러더스 씨에게 덤벼들어서 빼려 눕히고는 얼굴에 상처까지 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둘리 씨는 돌아가게 됐죠. 다음 날 캐러더스 씨는 저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둘리 씨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홈주 씨,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판업역까지 갑니다. 그래야 집으로 가는 12시 20분 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칠턴 농장에서 역까지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어요. 특히 첼링턴 황야와 첼링턴 저택이 자리 잡은 숲 사이에 1마일가량 이어져 있는 길은 더욱 그렇답니다. 너무나도 한적해서 크룩스베리 힐 근처에 있는 큰 길로 나오기 전까지는 길에서 마차나 농부를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돌아보게 되었는데 200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짧은 검은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판업역에 도착하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남자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그 길을 따라 돌아가다가 같은 장소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그 남자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 뒤를 따라왔어요. 그 남자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매우 이상한 일이었죠. 캐러더스 씨에게 말했더니 말과 마차를 준비해 줄 테니 앞으로 그 길로 지날 때는 절대 혼자서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말과 마차는 이번 주부터 올 예정이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도착이 늦어져서 저는 전처럼 자전거를 타고 판업역까지 가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아침의 일이었죠. 첼린턴 황야에 들어섰을 때 뒤를 돌아봐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제 뒤를 또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얼굴을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얼굴에서 뚜렷이 보이는 부분은 검은 턱수연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별로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서 그가 누구인지 왜 저를 쫓아오는지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속력을 늦추면 그 남자도 페달을 천천히 밟고 제가 갑자기 멈추면 따라서 멈추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죠. 저는 급한 커브길에서 속력을 내며 달리다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자전거를 멈추고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가 모퉁이에서 튀어나와 속력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제 옆을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모퉁이 근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길 좌편 1마일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새끼라나 없는 곳에서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거였어요. 홈진은 손바닥을 비비며 재미있다는 듯이 싱글거렸다.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군요. 모퉁이를 돌고 나서 그 남자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 3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오던 길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샛길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했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 양쪽에 있는 숲 어딘가에 숨었겠군요. 한쪽은 황야라 숨을 곳이 없어요. 만약 그쪽에 숨었다면 제 눈에 보였겠죠. 맞습니다. 황야에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길 옆에 있는 첼링턴 저택 쪽으로 갔겠지요.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홈즈 씨.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신을 만나 조은을 구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약혼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벤트리에 있는 미들랜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약혼자였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놀라게 하지는 않았겠죠. 홈즈 씨, 제 약혼자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당신에게 청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실의를 알기 전에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분 나쁜 우들리 씨 뿐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홈즈의 질문에 그녀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있는 것 같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그냥 제 추측일 뿐이지만 가끔 캐러드스 씨가 저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분도 제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반주를 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지만 제게 관심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 예의바른 분이니까요. 하지만 여자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죠. 그렇군요. 캐러드스 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홈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재산이 꽤 많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차나 말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꽤 부자라고 들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시내에 나가시죠. 남아프리카 금강 주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렛 양 새로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주 바쁘긴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제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십시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미스가 돌아간 후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저런 미인에게 청혼자가 줄을 잇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한적한 시골길을 자전거로 쫓아오다니 말없이 그녀를 짝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왓슨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나? 왜 같은 지점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는 거지 홈즈? 바로 그거네 왓슨. 우선 첼링턴 저택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고 캐러더스와 우둘리가 어떤 사인지 조사해봐야겠네.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것 같지 않나? 어째서 둘 다 랄프 스미스의 친척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 의심스러운 점은 그뿐이 아닐세. 가정교사에게 보통의 두 배가 넘는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마차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역에서 육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 말일세. 정말 이상하네 왓슨. 홈즈 거기 가볼 생각인가? 아닐세. 이번에는 왓슨 자네 혼자 좀 다녀오게. 누가 유치한 계획을 꾸미는 걸지도 모르니까. 나는 중요한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 없군. 월요일 아침 일찍 판험에 가게나. 그리고 첼링턴 황야 근처에 숨어서 그 남자가 나타나는지 잘 지켜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자네 판단에 맡기겠네. 그러고 나서 첼링턴 저택에 누가 사는지 조사해서 내게 알려주면 된다네. 버슨 사건을 해결할 만한 확실한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기로 하세. 미스 미스 스미스가 월요일에 워털루역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는 기차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므로 나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9시 13분 기차를 탔다. 판업역에서 첼링턴 황야를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미스 스미스가 말했던 장소는 금방 눈에 띄었다. 한쪽의 황야가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키 큰 나무들이 흩어져 있는 정원을 오래된 나무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었다. 길가에는 이끼끈 돌문이 있고 양쪽 기둥 위에는 틀을 짜서 만든 집안의 문장이 놓여 있었다.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문 말고도 울타리에 군데군데에 뚫린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았다. 길가에서는 첼링턴 저택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택 주변은 몹시 어둡고 대부분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황야에는 가시 금자카 꽃들이 만발해서 밝은 봄의 살 아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저택 출입구와 그 양쪽의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제일 가까운 가시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숨어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왔던 길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는 그녀는 어두운 양복 차림에 검은 턱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첼링턴 저택에 다다르자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울타리 틈새로 들어가더니 곧 사라졌다. 15분쯤 지나자 두 번째 자전거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역에서 돌아오는 미스 스미스의 자전거였다. 그녀는 첼링턴 저택 울타리 근처에 이르자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며 지나갔다. 잠시 후 울타리 안에서 남자가 나오더니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니 두 개의 작은 점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올렛은 품이 있는 태도로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자전거를 타는 반면 뒤에 있는 남자는 이상하게도 남의 눈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손잡이 위로 몸을 바짝 구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늦췄다. 그러자 그도 자전거를 천천히 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전거를 세우자 그도 곧바로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0야드 가량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바이올렛이 재빠르게 자전거를 돌려서 그 남자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도 바이올렛 묻지않게 날쌘 동작으로 자전거를 돌려서 전속력으로 도망갔다. 잊고 바이올렛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뒤를 따라오는 남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듯 도도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다. 그 남자도 다시 자전거를 돌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모습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다. 나는 가시던 불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자 곧 남자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저택 정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거는 넥타이를 매만지느라 몇 번 동안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 저택 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사라졌다. 나는 가시덤불 사이를 가로질러 뛰어가 나무 사이로 저택을 보았다. 멀리서 굴뚝이 우뚝 솟은 오래된 회색 건물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저택 안으로 이어진 차도에는 관목이 자라고 있어서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나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에 의기양양에서 판업역까지 걸어갔다. 그 지역 부동산 업자는 첼링턴 저택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폴몰에 있는 유명한 회사를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회사에 들러 소개업자를 만났다. 올여름에 새를 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 저택은 한 달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윌리엄슨 씨라고 정중한 중년 신사분 이죠.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고객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되니까요. 그는 예의바른 태도로 그 이상의 답변을 거절했다. 그날 저녁 나는 홈즈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 했다. 홈즈는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칭찬은 들을 수 없었다. 그 대신 홈즈는 평상시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지적했다. 왓슨 사실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왜 그 남자는 바이올렛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 사람이 자전거 손잡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고 했지. 그건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뜻일세. 왓슨 자네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그가 저택 안으로 사라졌고 자네는 그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런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옳았다는 말인가? 나는 약간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며 물었다. 이보게 친구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갔어야지. 그런 곳에서는 소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일세. 몇 분만 앉아있으면 누구네 집주인 이름부터 부엌에 있는 하녀 이름까지 전부 알아낼 수 있다네. 저택 주인이 윌리엄슨 이라고 했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군. 중년 남자라면 젊은 여자의 자전거 추격을 따돌릴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 없었겠지. 워슨 자네가 수고한 것에 비해 얻은 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녀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지.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남자와 첼링턴 저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 나도 잘 안다네. 그 점에 대해선 전혀 의심하지 않네. 그래 윌리엄슨 이라는 사람이 그 저택을 샀다고 했지.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건가. 이런 왓슨 너무 취물해 하지는 말게. 다음 토요일에는 좀 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네. 그동안 나는 할 일이 좀 있다네. 다음 날 우리는 미스 스미스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보았던 일들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묘사해 놓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추신란에 적혀 있었다. 홈즈 씨 저의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캐러더스 씨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감정이 정말 진실하고 확고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혼을 받고 나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제 거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점잖은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왓슨 그녀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군. 홈즈는 편지를 읽고 나서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한 사건이야. 런던을 벗어나서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오늘 오후에 내려가서 내 추리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오겠네. 시골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다던 홈즈는 그날 밤 뜻밖의 일을 당하고 돌아왔다. 홈즈는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에 보랏빛 혹이 난 채로 밤늦게 하숙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유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우스운지 나에게 얘기를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워슨 나는 과격한 운동을 거의 안 해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재밌단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내 권투 솜씨는 봐줄만 하다네.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도움이 됐지. 권투를 배워두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당했을 걸세. 나는 너무도 궁금했으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재촉했다. 왓슨 자네에게 말했던 대로 근처에 있는 술집을 찾아갔지. 수상하게 보일까 봐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지. 카운터 앞에 앉았더니 수다스러운 주인이 알고 싶은 얘기를 전부 들려주더군. 윌리엄슨 이란 사람은 하얗게 센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자로 하인 몇 명을 데리고 산다는군. 소문에는 그가 목사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고 했네. 그래서 성직자 사무소에 알아봤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는 없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의 과거 경력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네. 술집 주인의 말로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저택으로 찾아온다고 알려주더군. 제가 손님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모두 기분 나쁜 사람들이죠. 특히 붉은 코 수염을 기른 사람은 아주 인상이 좋지 않아요. 우들리라는 작자인데 매일 저택에 드나든답니다. 워슨 술집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들은 모양이야. 사납게 다가와서는 으르렁거리며 따지더군. 당신 누구야? 뭘 원하는 거지? 왜 그런 걸 묻느냐 말이야. 그러더니 말일세 그자가 비겁하게도 갑자기 주먹을 날리더군. 피할 사이도 없이 완전히 한방 맞고 말았네. 그 다음 몇 분간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졌지. 나는 그 깡패 같은 놈을 왼손으로 세게 쳤지. 뭐 그것으로 싸움은 끝났지. 우둘리는 마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고 나도 그 길로 돌아온 걸세. 나름 재미있는 여행이었네. 하지만 왓슨 자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네. 나 역시 자네처럼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네. 목요일에 우리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미스 스미스 양의 편지였다. 홈즈 선생님 제가 캐러더스 시댁을 떠난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시겠죠. 아무리 보수가 높다 해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그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입니다. 캐러더스 씨가 길이 위험하다고 마차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단지 캐러더스 씨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기분 나쁜 우들리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무슨 사고라도 당했는지 불성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전보다 더 무서워 보이더군요. 창밖으로 그가 오는 것을 봤지만 다행히 저와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는 캐러더스 씨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캐러더스 씨의 표정이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우들리 씨는 이 근처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목 숲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았거든요. 제가 그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캐러더스 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토요일만 지나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왓슨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네. 홈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 여자 주변에 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 토요일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 길을 통과할 때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네. 토요일에 나와 함께 내려가 보세요. 분명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위험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럽고 귀괴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숨어 있다가 그는 용기가 없어 말을 걸지도 못했고 그녀가 다가가자 심지어 도망치기까지 했다. 그는 미스 스미스를 공격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았다. 악당 같은 우들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녀를 괴롭힌 건 딱 한 번뿐이고 케르드스 씨 집에 왔을 때도 그녀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돌아갔다. 자전거를 탄 남자는 주말마다 저택을 찾는다는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홈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권총을 손질하는 걸 보았을 때 이 괴상한 일들 너머에 어떤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을 내리눌렀다. 간밤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 공기가 더없이 상쾌했다. 관목으로 뒤덮인 시골길에는 가시의 금작하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일랑거렸다. 런던의 어둡고 칙칙한 회색빛 건물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시골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홈즈와 나는 모래가 많은 널찍한 길을 따라 걸어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들의 경쾌한 지적임을 들으며 봄기운을 한껏 느꼈다. 크룩스 베리 힐에 다다르자 오래된 떡갈나무 사이로 음침한 분위기의 첼링턴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저택은 주변을 둘러싼 떡갈나무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홈즈는 갈색 황야와 이제 막 우미 트기 시작한 숲 사이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을 가리켰다. 길은 불그스레한 노란빛을 띄고 있었다. 멀리에서 조그만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우리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홈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런 계산대로 하면 30분쯤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미스 스미스가 탄 마차라면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기차를 타러 나온 게 분명해. 왓슨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첼링턴 저택을 지나가게 될 것 같네. 언덕을 넘어섰을 때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늘 앉아만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빨리 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홈즈는 전혀 힘겨워하지 않았고 어느새 나는 홈즈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나보다 200야드쯤 앞서서 용수철처럼 튀어달려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낭패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얼굴로 앞쪽을 가리켰다. 아까 보았던 마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우리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러나 마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마른 고삐를 땅에 끌며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왓슨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 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자 홈즈가 소리쳤다. 어리석게도 그녀가 더 일찍 기차를 타리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왓슨 이건 유괴사건이네. 어쩌면 살인사건이 될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일세. 길을 막고 마차를 세우게. 좋아. 자 마차에 올라타게.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마차에 올랐다. 홈즈가 말을 돌려 채찍으로 내리치자 말은 왔던 길로 힘차게 달렸다. 모퉁이를 돌자 황야와 첼링턴 저택 사이로 이어진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홈즈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홈즈 그 남자야. 자전거를 탄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힘을 다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리기 선수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발견하고는 자전거를 세웠다. 창백해진 얼굴 때문에 검은 턱수염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눈빛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마차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마차를 멈추시오. 그가 자전거를 끌어다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이 마차 어디에서 난 거요? 이봐 세우라고 했잔소. 그가 허리춤에서 관총을 꺼내며 외쳤다. 멈추지 않으면 말에게 총을 쏘겠소. 그러자 홈즈는 구삐를 잡아당기고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군. 바이올리 스미스는 어디 있소? 홈즈는 빠르고 분명한 말투로 물었다.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오. 당신이 그녀의 마차를 끌고 왔잔소. 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거요? 길에서 이 마차를 발견했소. 하지만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소. 우리는 지금 그 아가씨를 구하러 돌아가는 길이오. 아, 이럴 수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바이올렛을 잡아간 거요. 그 비열한 우둘리와 불량배 같은 놈이 그녀를 데리고 있을 거요. 자, 어서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정말 바이올렛의 친구라면 나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셀링턴 숲의 싸늘한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녀를 꼭 구하고 말겠소. 그는 권총을 들고 울타리 틈새로 미튼듯이 달려갔다. 홈즈가 그의 뒤를 따랐고 나도 길가에 말을 남겨두고 그들을 쫓아갔다. 그들은 이 길로 지나갔소. 그가 진흙길 위에 흩어진 발자국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 덤불 속에 누가 있소. 덤불 속에는 가죽끈과 각반을 찬 마부 행색의 17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무릎을 구부린 채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상처를 대충 살펴보니 뼈에는 손상이 없는 것 같았다. 마부 피터입니다. 그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이 아이가 마찰을 몰았습니다. 그 잔인한 놈들이 아이를 끌어내려서 마구 때린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여기에 두고 갑시다. 지금으로선 별 도리가 없어요. 바이올렛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난 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다. 저택을 둘러싼 관목 숲에 이르자 홈즈가 멈춰 섰다.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월계수 덤불 왼쪽에 발자국 이 이쪽이요. 그때 앞쪽에 있는 무성한 덤불 숲 사이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무언가로 입이 틀어막혀진 것처럼 비명소리가 중간에 뚝 끊어졌다. 이쪽입니다. 그들은 볼링장에 있소. 남자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외쳤다. 이 비열한 놈들 자 나를 따라오시오.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달려가던 우리의 눈앞에 갑자기 오래된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잔디밭이 나타났다. 잔디밭 한쪽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미스 스미스의 입에는 손수건이 둘러져 있었고 의식을 잃었는지 충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반대편에는 냉혹하고 잔인해 보이는 얼굴에 붉은 콧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각반을 찬 다리를 넓게 벌린 채 한 손은 허리에 대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는 폼이 영락없이 승리를 확신하고 우찔거리는 악당처럼 보였다. 그 둘 사이에는 회색 수염의 중년 남자가 양복 위에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도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축하의 의미로 그 사악한 신랑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지금 막 결혼식을 마친 모양이었다. 홈즈 늦었네. 벌써 결혼식이 끝났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어서 따라오시오. 남자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홈즈와 나도 그를 따라 뛰었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미스 스미스는 나무에 기댄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한때 목사였다는 윌리엄스는 조롱하는 몸짓으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우들리는 무자비한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한걸 다가오더니 거만한 태도로 웃어댔다. 이것봐 그 턱수염은 이제 그만 떼어버리지 그래. 나는 니가 누군지 잘 알아. 마침 적당한 때 나타났군. 자네와 친구들에게 나의 부인 우들리 부인을 소개하지. 우리와 함께 온 남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가 검은 턱수염을 떼어내자 깨끗이 면도를 한 긴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권총을 들어 우들리를 겨누자 우들리도 채찍을 위협적으로 흔들면서 그에게 다가섰다. 그래 나는 캐러더스다. 교수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가씨를 지킬 테다. 그녀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말 잊었나? 이제 내가 한 말을 지킬 때가 온 거야. 이런 바보같은 친구를 봤나. 어쩌지? 이젠 늦었는데? 바이올렛은 벌써 내 아내가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 곧 우들리에 미망인이 될 걸세. 다음 순간 권총에서 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들리의 양복조끼 앞부분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우들리는 괴성을 지르며 한 바퀴 빙그르 돌고는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섬뜩한 붉은색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얼룩덜룩하게 변했다. 그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권총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그는 홈즈의 권총에 얻어맞고 구끄러졌다. 이것으로 됐소.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 총 내려놓으시지. 왓슨 그 총을 집어서 그자의 머리를 겨누게. 고맙네. 그리고 캐러더스 당신 총도 이리 주시오. 더 이상 총을 쏘면 안 되니까 어서 총을 주시오.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셜록 홈즈요.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대신 이곳에 있겠소. 이봐 여기야. 그는 겁에 질린 채 잔디밭 한쪽에서 나타난 마부 소년을 불렀다. 이리 와라. 이 편지를 파넘으로 가져가서 경찰서장에게 전해주게. 홈즈는 수첩을 찢어 짤막하게 편지를 썼다. 당신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하오. 홈즈의 당당하고 위험있는 태도는 비극적인 사건 현장을 압도했으므로 모두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윌리엄슨과 캐러더스는 부상당한 우들리를 저택안으로 옮겼고 나는 겁에 질린 미스 스미스를 부축했다. 우들리를 침대에 눕힌 다음 나는 홈즈의 요청으로 그를 진찰했다. 홈즈는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테피스트리로 장식한 식당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찰 결과를 알려주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 그 말에 캐러더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위층에 가서 그를 없애고 오겠소. 당신들은 천사같은 바이올렛이 사나운 우들리에게 평생 메어 사는 걸 두고 보겠다는 말이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올렛 양은 그의 아내가 될 수 없소. 우선 윌리엄슨에게는 결혼식을 주관할 권한이 없소. 나는 목사로 임명받은 몸이야. 홈즈의 말에 윌리엄슨이 험상구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성직을 박탈당했지. 한 번 목사가 되면 영원히 목사로 남는 거야. 어디에서 그런 편리한 논리를 배웠소? 참으로 편리하고 뻔뻔한 주장이군요. 어쨌든 강제 결혼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중대한 범죄 행위요. 경찰이 오면 당신도 곧 알게 되겠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감옥에서 지낼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요. 그리고 캐러더스 씨 당신도 권총을 쓰지 말아야 했소. 홈즈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방어를 하고 만 한 거예요. 홈즈 씨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아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아프리카에서 제일 잔인하고 악하기로 이름난 우들리와 맺어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소. 킴벌리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우들리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즈 씨 저는 그녀가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이 저택에 우들리가 들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언제나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덕수염까지 붙였소. 그녀는 착하고 쾌하라 나가시였기 때문에 제가 시골길 주변에서 그녀의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아는 날에는 당장 떠나려고 했을 겁니다. 캐러더스 씨 왜 위험하다고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저를 떠났을 되니까요.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집안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으니까요. 캐러더스 씨 그걸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이기심인 것 같은데.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써아붙였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다 맞을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저는 그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이 전보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행동을 게시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무슨 전보였습니까? 캐러더스는 주머니에서 전보 한 장을 꺼냈다. 전보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아프리카에서 노인이 죽었다. 그랬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군.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전보 때문에 바이올렛 양이 위험해진 거군요. 윌리엄슨과 우둘리 그리고 캐러더스 씨 당신들 세 사람은 뭔가 일을 꾸미려고 아프리카에서 왔소.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 하지 마. 두 달 전까지 나는 저 캐러더스와 우둘리 저 두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 내 평생 아프리카 근처에도 못 가봤단 말이야. 윌리엄슨이 소리쳤다.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캐러더스가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윌리엄슨 당신은 나중에 두 사람과 합류한 거군요. 캐러더스와 우둘리는 아프리카에서 랄프 스미스를 만났고 그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랄프 스미스가 죽으면 그의 재산이 모두 조카인 바이올리 스미스에게 상속될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런던에 와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우둘리를 바이올렛 양의 남편감으로 결정했소. 왜 그렇게 된 거요? 런던으로 오는 배 위에서 가드놀이를 했는데 그가 이겼소. 그렇군요. 당신은 그녀를 고용했고 우둘리는 청혼을 했소. 하지만 그녀는 우둘리의 청혼을 무시해버렸소.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자 우둘리와의 약속을 깨고 싶었겠지. 저 악당이 미스 스미스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어진 거요. 그렇소.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 없었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지요. 우둘리는 당신을 화가 난 채로 내버려두고 혼자서 일을 진행했소. 그렇소. 우리는 싸웠고 그 후 우둘리는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요. 그동안 이 가짜 목사를 데려다 놓았더군요. 나는 그녀가 역으로 가는 도중 지나게 되는 길목 근처에서 그들이 함께 묵고 있다는 걸 알았소. 그때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항상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가끔씩 저택을 살펴보곤 했소. 이틀 전에 우들리가 전보를 가지고 찾아왔소. 랄프 스미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가 대가를 주면 만족하겠냐고 묻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소. 그랬더니 미스 스미스를 양보할 테니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우들리가 내게 그러더군요. 우선 강제로 결혼을 하라고.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그녀도 좀 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난 그런 방법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소. 그러자 우들리는 본색을 드러내더니 자기가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소. 그녀가 이번주 토요일에 떠난다고 하기에 마찰을 준비해 두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전거로 뒤따라온 거요. 그런데 그녀가 예상외로 너무 일찍 출발했고 내가 따라잡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요. 당신들이 빈 마찰을 몰고 오는 걸 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소.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꽁초를 벽날려 속에 던져나왔다. 워슨 내가 너무 둔했네. 자전거를 탄 남자가 관목 숲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것 같았다는 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일세. 하지만 이 특이하고 중대한 사건을 해결해서 기쁘군. 저기 경관 세 명과 마부가 함께 오는군. 저 아이와 우둘리 모두 큰 부상을 면해서 정말 다행이야. 워슨 자네는 여기에 남아서 미스 스미스를 돌봐주겠나. 완전히 나으면 우리가 직접 어머니에게 데려다주겠다는 말도 전하게.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미들랜드에 있는 약혼자에게 전보를 쳤다고 일러주게. 아마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날 걸세. 그리고 캐러더스 씨 당신은 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소. 여기 내 명함을 드릴 테니 재판에서 내 증언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독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세 없이 일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자세한 결말을 알려주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가운데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에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의뢰인들을 여러 명 만나야 했다. 하지만 사건 기록 아래에 적어둔 글을 참고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바이올레 스미스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모튼 앤 케네디 전기회사의 부사장 시릴 모튼의 부인이 되었다. 밀리엄슨과 우들리는 유괴 및 폭력 행위로 각각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러더스 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지만 우들리가 너무도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캐러더스 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아마 몇 달 동안의 형을 마치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인사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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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